벨리곤충 이제 위로 올라와 야호! 진짜 많이 잡았다 곤충아트 들어 어서와 여긴 다 네 집이야 내가 이제 자유롭게 풀어줄게 팔랑팔랑 무늬가 예쁜 호랑나비 정자리 눈을 보면 너무 어지러워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정수풍뎅이 뿔 좀 봐 빨간 무당벌레 귀여운 개미들까지 어때 얘들아 여기 너무 좋지 앞으로 다 네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다니 다니 근데 우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린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한다고 어쩌지 난 곤충들이랑 레이 보고 같이 살고 싶은데 다니 그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 한번 젤리곤충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 젤리곤충? 이게 뭐야? 이 젤리를 녹여서 곤충을 만든다고? 우와 다니 젤리도 좋아하고 곤충도 좋아하는데 재밌겠다 그럼 지금부터 곤충젤리 만들기 초장 젤리곤충이라니 어떤 곤충부터 만들어볼까? 다니는 우선 이 노란색으로 이 친구가 좋겠다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활동하는 곤충으로 귀뚤귀뚤 이렇게 운대 먼저 귀뚜라미 틀을 이렇게 끼워주고 넣어준 다음 곤충틀에 맞춰서 넣어줄 거야 짠! 고정시켜준 다음 곤충젤리를 녹여줄 거야 아직 탱글탱글한 젤리거든?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넣어서 받아주고 이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10초간 돌려줄게 조금 뜨거우니까 우리 아띠들은 꼭 부모님과 함께해야 해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화살표를 오픈 방향으로 열어준 다음 이제 꼭 짜기만 하면 돼 자 젤리가 가득 차고 있어 잠김없이 오! 가득 찼다 다시 몰드를 제거해준 다음 몰드에 가득 찬 이 곤충젤리를 단위가 냉장고에서 10분만 붙여줄게 그 사이에 귀뚜라미가 완성됐는데 한번 열어볼까? 조심조심 떼어줘야지 우와 엄청 탱탱해졌다 투명한 노란색 귀뚜라미야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먹는 젤리처럼 보이지만 절대 먹으면 안 돼 다음 곤충들도 어서 빨리 만들어봐야지 이번엔 어떤 곤충을 만들어볼까? 아! 전갈! 전갈은 무시무시한 곤충이지 멋진 집 개발부터 독이 있는 꼬리도 가지고 있다고 실제로 전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쟤 만들 수 있어 전갈은 목이 좀 딱딱해 보이니까 진한 색 젤리로 만들어줘야지 골드에 넣어서 전갈 무드를 세팅을 해준 다음 자물쇠를 동방향으로 오! 나오기 시작한다! 천천히 눌러줘야 끝까지 들어간다고 전갈 젤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전갈이 차오른다! 꼬리까지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번엔 젤리가 가득 찼어! 우와! 이 투명한 색감 좀 봐! 탱글탱글 진짜 멋있겠는데? 얼른 굳어졌으면 좋겠다! 우와! 완성됐다 전갈! 우와! 멋진 젤리 전갈 완성! 집 개발도 엄청 멋있어! 쿵쿵쿵쿵쿵쿵 이번엔 거미도 만들어봐야지! 단위는 항상 거미가 몸통에서 거미줄을 뿜어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자! 쭉! 오! 주황색 거미의 몸통이 젤리로 채워지고 있어! 우와! 다 찼다! 오! 거미 색깔 봐! 거미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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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야! 몸도 머리랑 몸통만 있는 것 같은데 음... 곤충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우와! 다 완성됐다! 곤충 젤리들! 전갈, 거미, 벼룩, 귀뚜라미, 딱장벌레, 그리고 지네까지! 아띠들! 그거 알아? 딱장벌레는 무려 2억 5천만 년 전부터 살았대! 공룡이랑 함께 시대를 살았던 거지! 오! 이 턱 좀 봐! 오! 딱딱한 턱이 이렇게 탱글탱글한 젤리로 탄생하다니! 너무 신기한데? 그리고 지네! 아띠들! 지네는 다리를 엄청 많이 가진 곤충이야! 음... 적게는 15쌍에서 많게는 170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이번에는 벼룩! 벼룩은 높이 트기 선수야! 자기 몸보다 110배나 높이 뛸 수 있대! 이 바닥에서 저기 건물 위까지 펄쩍하고 뛸 수도 있을걸? 오!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다고? 진짜 부럽다! 난 다리가 많긴 하지마! 음... 높이 뛰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 걱정하지마 지네야! 내가 벼룩처럼 아주 높이 뛸 수 있게 도와줄게! 음... 단위 어떻게? 짠! 이걸로 도와줄 수 있지롱! 지네를 이렇게 가운데 끼고 지네야! 너도 이제 멀리 뛸 수 있어! 자... 간다! 얍! 펄쩍! 단위 젤 좀 조정해봐! 펄쩍! 미안 미안! 펄쩍! 살다가 이렇게 높이 뛴 건 처음이야! 단위 단위! 나두 나두! 다른 곤충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거미에게 날개까지 생기면 우와! 진짜 멋있겠다! 기다려봐! 거미야! 이 날개 어때? 거미에게는 멋진 날개를 끼워주면 어때 거미야? 하늘을 나는 기분이? 우와! 거미질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낄 수 있어! 받아라! 나는 스파이더 거미! 하늘을 나는 거미는 너가 최초일 거야! 우와! 단위! 아무래도 나 다친 것 같아! 어? 이런! 어떡하지? 젤리가 찢어졌잖아! 단위! 나도! 내 멋진 집게 다리가 이렇게 찢어졌다고! 어떡하지? 단위 단위! 걱정하지마! 우리가 왔어! 어? 얘들아! 단위 단위 걱정하지마! 우리가 새로운 젤리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줄게! 우와! 잘 왔다 나비야! 안 그래도 곤충들이 망가져가지고 속상해하고 있었어! 젤리를 녹여서 다시 만들면 되다니!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 젤리 곤충 이제 위로 올라와! 자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곤충을 만들기 위해서 합체를 시켜줄게! 너희 둘에 힘을 합치면 정말 멋진 곤충이 될 거야! 다시 태어낼 수 있게 해줄게! 이 정도면 충분해! 버그메이커가 한 번 더 필요하겠어! 분쇄한 지네와 전갈을 이제 넣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슈퍼 곤충! 오! 두 가지 색이 합쳐지고 있어! 전갈이랑 진의 DNA가 만나면 오! 색깔이! 오! 척추를 따라서 진의 DNA가 흐르고 있어! 이 상태로 멋지게 굳혀줘야지! 이번엔 전갈이랑 키뚜라미! 다시! 배 분쇄해서 넣어주고 젤리를 오! 색이 더 진해진 것 같아! 전갈!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야! 자! 이제 그럼 슈퍼 곤충을 내어주면 오! 엄청 더 강력해 보여! 이번엔 전갈! 진한 집계발을 가진 전갈로 변신! 이제 이 튼튼한 집계발이 절대 망가진 일은 없을 거야! 슈퍼 젤리 곤충 완성! 하니! 새로운 멋진 젤리 곤충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난 하니를 날고 싶어서 아주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도 되지? 나비야!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데리고 와서 미안해! 그럼 물론이지! 어서 홀로 날아가! 정말 고마워, 다닌이! 우리도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안녕! 빠빠이! 난 나뭇잎을 타고 가야지! 슝!